아 요거 요것만 풀면 일이 다 잘될텐데 한번 멋있게 좋아 하자 화이팅 강하게 쎄같이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60년 경자생이죠 쥐띠 10월 운을 봅시다 이달에는 이것이 처음에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왕이야 나는 대장이야 나는 최고야 이러한 긍지를 갖고서 내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내가 임한다면은 뭐 좋은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런게 있어 내한테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 태산같은 내 백장의 무게를 아주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지 뭐냐면 이달에 이제 하극상으로 내가 조금 시스테릭하고 열받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떤 거래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거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즉 우리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지혜 구미호의 지혜라고 합시다 우리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의 지혜를 내가 좀 빌려야 되겠어요 잠깐 이달에는 그래서 나 하나 깨지면 내 주변에 나를 믿고 따르던 여러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겠죠 이것을 생각해 갖고 책임이 막중하니까 근데 요렇게 스트레스할 때 뭐가 있어요 우의장 장애가 좀 있겠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강한 백장으로 밀고 나가면 얽혀 있어서 막 잘 안 풀리는 그 매듭 같은 거 있잖아 아 요거 요거만 풀면 일이 다 잘 될 텐데 요런 일들이 다 풀릴 수 있는 달이거든 사실은 내가 맘먹기 위해서 내가 하기 나름의 거짓 풀리는 달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멋있게 좋아 하자 파이팅 이렇게 하고서 내가 큰 배짱을 갖고 일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달 자체가 내가 대장으로 되는 그 뭐랄까 조건 환경 이것이 이제 다 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한테 좋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뭐 요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어디 한번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전기가 나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요 파란짝 내놓은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봅시다 요기도 파란짝 내놓은 이 아저씨 있네 아 요기 있는 그림자 그림자만 내놓은 아저씨 하나 뽑아봅시다 자 어떤가 자 어디 봅시다 아유 녹자네 하늘에 대곱 맹세한다는 게 바로 녹자입니다 이것이 자 뭐냐 천신의 천신 해 달 별 여기에 녹 새긴다 나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 모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새긴다 즉 하늘에 맹세하건대 이러면서 내 의지 내 배짱을 화로 불태우는 거죠 바로 그게 녹자이고 그 다음에 요 카드는 어떤 자를 얘기했다 아유 무딘 칼을 갈아라 니가 지금 유비무한의 자세여 임해야겠다 왜 니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체크를 해갖고 딱 준비를 해라 이건 왜 그러냐면 칼이거든 칼도 여기에 딱 이 점주가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 빛난다는 게 되거든 무딘 칼을 잘 갈아 놔라 앞날을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자는 아유 금이네 금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그러죠 세금 이게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강건하다 경강하다 이런 뜻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다 이런 얘기 돈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건하다 경강하다 무너지지 않는 내 강철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 여기서 아유 그래 좋아 여기 뭐 다 낸 뽑아달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뽑아봅시다 아유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딱 똑바로 해라 근데 이 자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있고 여기 풀이 있어 그래서 숲이야 숲에 요 요 두개가 아우성 친다 뭐 그 막 이렇게 크게 막 외친다는 현자예요 근데 밑에 새가 있었어요 새축자거든 새가 새들이 지지배배 지지배배 숲속에서 막 떠서는 거야 뭐 사랑의 얘기도 되고 어떤 뭐 등등의 얘기가 되겠죠 즉 이건 기쁨입니다 기쁨 거기선 기쁨으로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어디 어떤 아유 하늘천자네 이 하늘천자는 자 두 이인이 여기에 합치면은 이 하늘천자가 돼요 두 사람이 합쳐서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 동지들을 많이 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늘천자에는 한 가지가 저기 있는데 지아비부 남편부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머리가 뾱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하늘천자가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혹 기운자 남자가 밖에서 사고치지 않도록 왜 사고치면 왜 지아비가 머리가 다 갔으면 가는 거 아니야 사고치지 않도록 사고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전체를 한번 또 다 봅시다 자 깊이 하늘에 맹세해라 네가 흐지부지하게 조금 뭐 안 남을 이래갖고 작심삼의를 하지 말고 하늘에 맹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라 하나도 뭐야 헛한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아주 준비의 준비를 만전을 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주 경강하게 강하게 쇠같이 해라 이겁니다 거기에 돈 준비도 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언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 뒤에는 슬픔도 있어요 왜 이러냐면 제가 아까 이제 기쁨만 얘기했는데 자 나무목 이 자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풀초자는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기상입니다 여기에 지지배배 지지배배 떠드는데 새가 떠든다는 얘기를 아주 기상 좋게 떠든다는 얘기인데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관에 들어가 있는 관을 앞에 놓고 곡소리 우리가 곡을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 저울줄 걷는 기쁨과 또 슬픔이 같이 겹치는 자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나 혼자 하지 말고 내 편을 다 내 편을 좀 끌어들여라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네가 알아? 절대 조직은 못 당합니다 조직에는 조직에 대항하는 개인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했나요? 자 여기서 좋은 거 참 골라 가셔 갖고 좋은 운만 맛있게 해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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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